파이널 8 미션 101 또 한 번의 굉장한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밴드의 합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케미스트리로 다시 한 번 리스너의 가슴을 울리겠다. 유다빈 밴드. 오 머리. 상호씨 어떻게 된 거야. 머리. 앞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껏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매력으로 우승 후보 타이틀에 도장을 찍겠다. 터치드. 터치드 인기가 점점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다. 재밌네 구도가. 세계관 최강자 드레스 사업하니까. 정말 끄악했던 그 빅매치가 지금 드디어 시작되는 거잖아요. 유다빈 밴드입니다. 유다빈 밴드 나와. 세상에. 이 둘 중에 하나 떨어지는 거야? 역시 서바이벌은 강자를 밟고 올라가요. 그럼 저희가 강자를 올라갈 거야. 저희가 제보를 하나 드리자면 그날 녹화 끝나고 이제 대기실에서 카메라 꺼졌을 때. 살살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은 살살 맞아도 아프다고 아프다고 아프다. 머리 염색하고 나서 자신감이 갑자기 끽끽하게 상승했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총은 살살 맞아도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총은 안 아프거든요. 그 총이 어떤 총인지 보겠습니다. 짜오는 거야. 왜 이렇게 잘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빡빡. 저희는 저희를 지목한 강자를 항상 발라버렸거든요. 터치드 돈 터치비. 다빈아. 네. 미안해. 그래도 우리가 꼭 1등 할게. 저희 터치드 그렇게 만만한 상대 아닙니다. 잘하셔야 될 거예요. 유다빈 밴드. 영부 형 가만히 계실 거예요? 잘하죠? 터치드 참 잘하는 팀이에요. 너무 잘하는데요? 굉장히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누가 어차피 웃으면 터치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하지만 오늘은 유다빈 밴드가 저는 감히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딱 봐도 노래 엄청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나름 압이 있어요. 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습니다. 아 heads에요.